안녕하십니까. 명지대학교 제66회 졸업생 박보검입니다. 2019학년도 명지대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도 처음으로 입학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. 배움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.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청춘의 시간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첫 마음을 잃지 마시고 의미 있는 행복한 캠퍼스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들 삶에 늘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. 모두 축복합니다.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66회 졸업생 박보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